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우리 보기! 무슨 냉면? 지루는 물냉면 보기는 비비냉면 맛있을까요? 맛있습니까? 맛있어 보이네요. 수리턱이 보이네요. 맛 어떠세요? 비냉 맛있나요? 물냉도 시식 한번 해주세요. 물냉 가져가서 시식 한번 해주세요. 어때요? 어떤게 맛있는가 평가해주세요. 뭐요? 확실하나요? 잠깐만요. 전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션뷰를 보면서 먹방을 하도록 하겠어요. 혹시 물냉 안에 있는 육전 고기를 가져갔나요? 그러면 안되겠죠? 솔라 맛있게 잘 드시네요. 서서히 먹어야겠어요. 고기 후추 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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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생일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네. 네가 덩치 안 오는 게 꽃백이 안 먹는 거야. 어? 밥이 아깝다. 밥이 아깝다. 왜 꽃백이를 안 먹었어? 뭐야? 왜? 오, 오늘 날 밥 맛있겠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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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